한국국토정보공사 얘기 좀 안했어? 아유 이 새끼지. 아유, 지저귀 술 한잔 했구나. 야 진영아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 아유 너 불펴봐 형 잠깐만 야 진영아 정말 들어 너 오늘 들어가 여기 형이 아래 살 테니까 들어가라 아유 불펴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진영아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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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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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을 다 하네 야 야 아니 맛없는 거 누가 먹는다고 저걸 갖고 와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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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